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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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놀어요 불어도 놀아요 내 나이 이리 nota 나요 내 여인의 이슬가 나고 잠깐만 마, 잠깐만 잠깐만 너지 여정의 숫자가 나아가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안 두고 왔는데 지나가 세월의 처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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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으로 앉아 세월의 처럼 세월의 처럼 세월의 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안 두고 왔는데 지나가 세월의 처럼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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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선으로 앉아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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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의 처럼 어르신 박수 도도 forms 1분 남은 3분 남은 7시간 오빠! 오빠! 너리 많았어 진짜 여기 안 오신거 근데 여기 들러시는데 뭐 어 무슨 시험 봤나? 예쁘죠 여기 두로는데 뭐 인물 동사 있어 글렀쑤 저희가 불렀어요 인차 1만 5,000대 입시를 했는데 오늘 3,000금만 받은 거에요 오랜만에 들렀어 아니 진짜 어머님들이 다 이쁘네. 감사합니다. 가슴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슴이가 조금도 모르네. 너무 잘생기셨죠? 이때 우리 조용유 회장님 나오셔서 감사패에 우리도 김성환님께 너무 감사하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김성환씨 스타로 이룰게요. 감사패 성명 김성환 여기까지 오느라고 했으고 고생했으께 감사한 마음을 드는 이패를 드려볼래요. 닫아주세요. 그리고 행운의 이따가 따뜻합니다. 소정 생명할 공공의 사장 조용히 주신 행운의 이따가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카메라. 찰칵. 감사합니다. 의장님. 널 왜 한 번 더 돌려야 해? 내 의장. 상추 중목래서가 아니라 내 마소. 내 마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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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성전 고백으로 전화합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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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학생 Fin. ak 하! 하! 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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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프린이 Mizata. habrá 뭐 이야 아 요리더 편안 아 날아보기 나의 마지막 이제는 너무 좋아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번엔 그리스 감사합니다 흠 지금 가뜩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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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신조의 너야 오예つ마야 오빠가 있다 아내에 나가는 듯 너는 지쳐 감상대로 본바수다 뽕뽕뽕을 얻으세요. 감사합니다. 매하토비씨 겉에 가세요. 잘 만났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야 공기지